이번 시장 7장 함께 보십니다. 우선 155페이 보시게 되면 제1절 차지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건축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공장물 설치, 공장물 설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2절과 관련되어서는 5월에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시게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매수 청구 차지였죠. 그리고 1.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1번, 2번을 묶어놓습니다. 양가 1번 매수 청구권자와 2번 매수 의무자 묶어놓으시는데 앞에다가 별표 3개 놓으십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실부터 예를 약칭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10년 이내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실시계 인가 추천놓으시고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 지목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에는 제4절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권고와 실효 차지였죠. 1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실효 차지였는데 동그라미 1번 161페이지에 4번입니다. 실효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고시부터 20년 되는 다음 날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출처 놓습니다. 효력 잃는다. 그리고 5번은 작년에 기춘문제에 다루어진 지문인데 얘는 5월달 요약 좀 나오면 해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봐 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첫 번째 개념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란 사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했습니다.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했고 기반 시설은 운칠 기삼이었습니다.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는 최근 개정되어 폐지된 기반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7가지 시설은 아니는데 7번째가 환경기초 시설이었습니다. 하수 폐폐란 말과 제비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올해 시험에 나올 지문이 되게일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이루어지는데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하게 되면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단계별 편 계획은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편행 수립 시에 사전 절차로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거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보는 시각이 있고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 때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돈을 내는 겁니다.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비행정청 중에 민간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저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객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절차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수용 대상이거든요. 저 수용하게 되면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정당한 보상은 시가대로 보상하는 것입니까? 반값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반값에 보상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공원 용지로 결정되었다면 저 공원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거든요. 그리고 2019년 되었는데 아직 수용 안 됐다고 하면 보상도 없습니다. 수용되었을 때만 보상받는 것이고 2019년 되었는데 불과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 공원 용지의 토지 소유자는 공원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살집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공원이 중요합니다. 공원은 공익사업이고 땅 주인이 자기가 살집 짓는 것은 사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자기 땅이라도 자기 집을 자기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하긴 내 살집이 중요하지 공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은 정답이십니다.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시행되지 않았을 때 4가지 제도가 인정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것은 매수 청구입니다. 지방의회 해제 권고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과 결정 신청,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재정비에 관한 총 4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4년 전에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에 내기 걸으시기 좋으시면 얼마를 걸어도 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은 저한테 500원 내기 걸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올해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취를 한다. 실효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곳에는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설이 중요하지 내가 살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참 억울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의 계획 도시가 만들어진 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라고 하면 한 20만 수용하는 도시이거든요. 세종시는 지금 80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 도시가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라고 하면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초 신도시 개발 사업은 1970년대 강남 개발 사업하면서 이루어졌거든요. 저 1970년대 강남 땅은 대부분 배추밭이나 무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도시 만들면서 다양한 기반설로서 공원 용지를 결정했는데 98년도가 되도록 공원 만들지 않고 그냥 방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에 이 공원 용지인 배추밭 무밭이라면 가격 얼마 안 됐겠지만 그 당시 국가 예산이 없다 보니 수용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1998년 되고 나니 그 땅이 한 평당 1억까지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1,000평 2,000평씩 공원 부지로 방치되고 한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억울해 할 수 있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 방법은 사용수익 처분이었습니다. 처분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용익물권 공부하셨는데 그 용익물권과 관련된 사용수익권이 따로 있다고 하면 그 용익물권이 더 중요하지 처분권은 크게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야만 민법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처분권보다는 사용수익권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공원정도에 결정된 도시군 개설 부지 소유자가 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0년도에 30년 가까이 토지를 제대로 사용수익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 해당된다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헌법에 불합치한 규정들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매수 청구인데 저 헌법 불합치 결정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이렇게 지나치게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과 유사한 권리 침해라고 판결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수용과 유사한 권리 침해라고 하면 30년 동안 사용수익을 못했다고 하면 그 사용수익이 수용과 유사한 권리 침해이거든요. 그러면 뭐해야 된다? 보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한 번 해주고 나중에 실제 공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공원용지를 또 수용해야 되거든요. 수용할 때 또 한 번 보상하게 되면 이것 이중 보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권리는 최대한 보장할 수 있지만 국가 예산은 더 부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봐주셔야 됩니다. 대상과 절차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제도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에 해나갈 때 해나가실 겁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만 먼저 반항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련되어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뀌거든요. 저 10년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저 매수 청구와 관련된 매수 청구권자입니다. 저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뀌는데 우리가 공신법 공부하시면서 지적법에는 지목대인 토지와 농지에 해당되는 전답 과소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 지목대와 전답 과소원에 해당되는 것이 모두 공원용지 또는 학교시설 용지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는 무엇을 할 수 없다? 건축물 건축과 공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목 전답 과소원의 경우는 농사 짓는 것으로서 건물 건축할 필요 없죠. 이러한 사용수익에 대한 제한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규제가 아니거든요. 반면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청와대의 대자가 건물 대자입니다. 계룡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때 대자가 건물 대자인데 이 지목대인 토지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원래 건축물 건축할 땅이거든요. 10년간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고 수용되지 않아 보상을 한 번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많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중에 어디에만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이시겠습니까? 지목대인 토지는 뭐하는 곳이다? 건물 건축할 땅인데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공산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용수익에 지나친 제한 있었던 것이죠. 이들만 뭐할 수 있다?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매수 청구권자를 파악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매수 의무자도 함께 생각할 수 있죠. 보통 법률 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 둘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매수 청구권자에 매수 의무자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수 의무자는 우리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련된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입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의 준자는 공원 용지라고 하면 누가 사줘야 된다? 세종 채장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광 시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총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였습니다. 1단계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2반 결정 구시였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결정 구시되게 되면 뭘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지위 단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집을 만들 때 건축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5,6개월의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 충격하시다 보면 가끔 지역기반을 최대한 이용할 때가 필요하십니다. 세종시진접 한 곳에 알고 계신 분이 계획관리지역이나 또는 생산관리지역의 땅을 처분하시겠다고 하면 일단 내가 잡아놓고 그곳에 맹지라고 하면 도로 하나 만들고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 전원주택용지 만들어서 분양하면 돈 좀 남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좀 더 원하시는 가격에 두 배까지 맞춰준다 하고 좀 어느 정도 돈 투자하셔가지고 전원주택 단지 용지를 만들어서 형질변경에서 한번 분양해보시면 돈 좀 버십니다. 그거 한 번 하시게 되면 시드머니가 쌓이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 할 때는 누구한테 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 그 아는 사람이 난 찾아가지고 땅 팔아달라고 하면 그냥 땅만 파지지 말고 부가가치를 좀 창출해가지고 파시면 남는 게 더 많으시거든요. 일단 관심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단계에는 시행자와 실시계획입니다. 저 실시계획을 인허가 받고자 한다면 보통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자는 결정되었는데 아직 실시계획이 인가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행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는 누가 수용하는 것입니까? 시행자가 도용할 땅이죠. 그리고 그 수용 시기는 언제이다? 실시계획 고시하면 바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10년간 장기 미지평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인데 실시계획이 이미 인가 받았다고 하면 바로 고시하는 것이죠. 바로 고시하면 바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청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실시계획 인가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저 출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수용가 준공 금사 공사 완료 공고였죠. 저 2단계 시행자가 이미 결정되었는데 아직 실시계획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라면 누가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55페이지의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 하여서는 안이 된다. 이 말에서 도시군 계획설부지에는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것 잡아내실 수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의 1번 매수청구권자와 매수의무자 묶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수청구와 관련된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부지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조부터 몇 년 10년간 사업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부지로 결정된 토지 중에 지목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10년의 말과 지목대라는 말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확인되십니다. 1번 원칙입니다. 특별장 관시장 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특강 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차치였고 박스의 1번 차치였죠. 시행자 시행자 추천 도시군 개혁설 사업에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문제 풀 때 잠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지나가시고 4번 매수 절차 차치였죠. 양가을 4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6개월 동굴해 놓습니다.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강 시군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부터 특강 시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매수 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리날부터 2년 동굴해 놓습니다. 이내 매수 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 청구 절차와 관련되어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매수 청구 권자가 매수 청구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하여 합니다. 매수 할 수 있고 매수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매수 안 하려고 결정했다고 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 결정했다고 하면 그 매수 결정 통지 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수 청구가 있었을 때 최대 처리기간은 얼마? 2년? 6개월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공 계획서를 보지는 원래 뭐 할 땅이었습니까? 소용 할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매수 청구라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제발 수용해달라는 의미입니다. 10년간 수용하지 않은 지목된 토지에 대해서는 제발 수용해달라 그 수용 청구하는 것이 바로 매수 청구입니다. 민법에서는 매독 매수라는 말을 공부하셨지만 여기 매수 청구는 그냥 민법에 의미하는 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해달라? 수용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만약 수용하게 되면 그 수용방법은 현금으로 수용해준다. 현물로 수용한다. 현금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15평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25평이나 30평대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재건축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아파트로 보상해 주거든요. 이것을 사후 현물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도시공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하기 전에 미리 현금 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사전 현금 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하는 매수 가격은 시가이겠습니까? 감정평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반값 반값입니다. 시가 감정평가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신 우리 공법에서는 대부분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중요한 부동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공시지가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것은 공시법의 이야기입니다. 공법에서는 공시지가라는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시지가라는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토지 대장 열람하시면 공시지가 파악할 수 있는데 공법에서는 공시지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저야 되는데 여기만큼은 반값입니다. 그 반값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이다 공치법이다 느낌상 앞서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수용사용법에서 수용사용과 관련되어 이 법에 규정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치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특별한 규정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 실시계획 고시였다는 것 하나 기억나십니다. 그거 빼고는 다 어디? 공치법입니다. 반값은 공치법에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158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봐주십니다. 이 경우 매소 청구된 토지의 매소가격 가로 해놓습니다. 매소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직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여기만큼은 매소가격이 시가라 하면 틀립니다. 매소가격은 어디? 공치법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공치법에서는 공시 시가의 130%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값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가라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매소 청구된 토지의 매소가격은 어디에 정한다? 공치법이 정한다는 걸 꼭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소 방법 찾았죠. 매소의 무단은 매소 청구받은 토지를 매소할 때 현금으로 현금 동그라를 넣습니다.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공치법에 정하는 매소가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가로 이번 예외 찾았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재권 찾았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매소 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 인 경우 지방 자산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재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지금 158페이 보고 계시죠? 158페이지의 중간에 박스입니다. 그 박스 보시게 되면 2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 가로 해놓습니다. 매소대금이 3천만원 초과여 그 초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가로 해놓으시고 초과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상환기간 및 이유를 찾으셨는데 도시군 계획설 재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3과 관련되어서는 3월달에 우리가 해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매소 청구에 있을 때 매소 청구하면 6개월 내 매소 여부의 결정 통제하고 매소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매소하게 되면 원칙적인 매소 방법은 현금으로 매소하고 그 매소 가격은 시가나 감정평가액이란 말 나오면 안됩니다. 공치법에 따른 매소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현금이 부족할 수 있죠. 현금 부족하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반세례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현금 지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채권 발행은 원칙이다 예외이다 원래 수용하면 현금 보상 해야 되거든요. 도시군 계획 설 재권 발행은 원칙이 아닌 예외 였습니다. 그러면 저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외 충족하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저 예외 충족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소 의무자가 누구일 때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이고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특광 시군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설 부지와 관련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설 부지에 대한 매소 청구에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누구 여기 원칙 있으실 텐데요 특광 시군 특광 시군은 누구다 행정청은 중앙 그리고 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광 시군은 누구입니까 지방 자세 산책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원칙적인 매소 의무자가 특광 시군이기 때문에 저 특광 시군일 때만 도시군 계획서 재권을 발행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은 발행 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우리 가끔 원장님 살림 걱정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사실까 걱정 안 드십니까 예 전혀 걱정 안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이 그냥 합격만 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고 나서 아는 사람 두 명만 추천해주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익자 보다 원칙에 따라 1년 만에 붙고 나가셨다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별로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매수 청구한 분이 세종시의 살림 극청에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금 대신 채권 받을래 전액 채권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 피성년 후견인 선고나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필요한 분 아닌가요 빨리 돈 받는 걸 좋아하지 채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좀 제정신이 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을 부재 지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부재 지주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고 달리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그 가치가 3천만원 까지는 현금 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는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3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할 수 있다 재권 발행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 까지는 무엇으로 현금 지급 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재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개설 재권 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상환기간은 몇 년이나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재테크 차원에서 땅에 투자하는 분이 계십니다 20대가 투자하면 30대가 투자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0대 30대 숟가락 색깔이 다르면 20대일 때도 아니 미성년자일 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토지에 투자하는 시기는 아마 40대 중반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 투자했는데 큰돈 버졌다고 하면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두시지만 간혹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40대 중반대에 태안쪽에다가 펜슘 만들겠다고 땅을 구입하셨거든요 한 달 뒤에 기름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제대로 거래도 안 됐거든요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들으시면서 지방 균형 발전 이루신다고 지방에 정부 투자 기관 이전 시기고 혁신 도시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 도시 예정지를 합시고 투자하셨는데 길 건너편은 혁신 도시 예정지 시장되고 자기 땅은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대출 끼고 투자하셨거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실패하셨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연을 끊어버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땅을 구입하셨는데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도 그분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소용될 때까지 보상은 받는다 못 받는다 평당 100만원 샀다면 50만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 땅이 우연치 않게 지목되일 때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매소 청구할 수 있거든요 10년 지나면 이분 나이는 이제 50대 중만이시고 이 법이 200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98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시 판결 나오고 그리고 200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2002년 당시에는 환갑잔치가 중요한 행사였다 무시당했다 중요한 잔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별일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염병투지나 부재, 지주의 땅이라고 하면 환갑잔치만큼 잘 치러보라고 얼마를? 3천만원까지 주는 겁니다 왜 3천만원 주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환갑잔치 잘 치러보라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칠순잔치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개설체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아 지금 10년 지나야 10순위이지 20년이면 8순위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도시군 개설체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진짜 인간적인 법률이지 않습니까 전혀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마에? 시가라는 말씀은 안됩니다 공치법상의 가격으로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은 매수임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지주의 땅 비용용 토지로서 3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금은 얼마까지? 3천까지 준다 3천까지 준다 그리고 상환기간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리고 1분만 저 시간 주십시오 우리 20년 지나면 뭐하면 된다? 실효 20년간 사업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고사항과 국토계획법에 쓴 실효가 딱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 시가 조정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그 유보기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유보기간 끝난 날 시가 조정구역의 효력은 1년당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계획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구역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목적이었죠 몇 년?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저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이 입안 제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법에서는 2착인데 이때만큼은 5착입니다 일반적인 공법 규정에는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만 5착입니다 계획 결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고 몇 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실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 구역이 있거든요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1년 이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되지 않으면 기반설 부담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가 5개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달입니다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 수립해야 되고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며 방금 보신 20년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몇 년?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선다 문제 가능하거든요 4개는 4개지만 시중으로는 5개로 3분 할 수 있거든요 3월달에 또 하실 거죠? 3월달에 또 하실 거죠? 그러시면 되십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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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